안녕하세요! 민! 보복입니다 나 집안일이 왜 그것이 없어? 나 가고 싶다 요즘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꼭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가 콩메이드 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홍진영에서 안보영까지 연예인 마스크에 진짜 연예인 마스크 모델을 진행한 최초의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향균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하고 신축성도 있고 방풍 효과 그리고 UV 차단 효과 손세탁도 가능하고 땀 흡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본 제품은 안감에 구리 원단 섬유를 특수 제작하여 검사 결과 향균도 99.9% 그리고 인증 완료까지 했대요 그리고 100회 이상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마스크 하고 왔는데 마스크가 진짜 편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 아니야 느낌은 마스크 쓰는 느낌도 아닌데 뭔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 그리고 이게 원단이 100%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진짜 싼 중국산 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냄새도 괜찮고 느낌은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냥 아무도 안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맨날 그냥 일회용 마스크 썼잖아 우리 근데 항상 여기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있고 아 간지럽고 그리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여기는 공기 잘 통해 잘 통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사실 이런 스타일 마스크 이제 사람 쓰기 시작한지 좀 됐어 그치? 그 밖에 이 마스크 쓰는 사람 봤을 때 좀 부러워했어 저도 필요하다 근데 우리 남편 언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 두 박스 사왔거든? 근데 이제 다른 마스크 살 필요가 없잖아 왜 우리 많이 있잖아 근데 드디어 받았다 와이프가 이런 마스크를 쓴 사람들 보고 갖고 싶었대요 이거 멋있다고 근데 진짜 뭔가 스타일도 있어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거는 이것도 빨아서 쓸 수 있어서 왜냐면 일회용 마스크 쓰면 특히 여름에 땀 많이 나면 하루에 막 두 번씩 바꾸거든요 버리고 딴 거 쓰고 버리고 딴 거 쓰고 버리고 딴 거 쓰고 특히 그리고 동이랑 놀다 보면 여기 안에가 땀이 장난이 아니야 좀 바람이 부는다 너무 좋아 아주 좋은 아이템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운동 칵치는 친구가 마스크 추천했거든 사실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 그 일회용 마스크는 흡수가 안돼 그럼 뭔가 자기 땀을 먹어 근데 이 마스크가 흡수되니까 운동하다가 벗고 이렇게 짜고 물 다 뿌리고 다시 써 그렇게 좀 살만해 그리고 만약에 냄새 나거나 좀 들어갔다 싶으면 그냥 손빨래 빨아서 쓰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쓰레기 많이 안 버리니까 쓰레기 안 생기니까 여러 점에서 되게 잘 샀다 잘 받았다 그러면 저희는 산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마하시고 요즘에 실내 못 가니까 밖에서만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도 사람 많이 없어 사람 안 보여 알겠습니다 안녕